퀵퀵 화덕피자죠, 화덕피자 아니, 화덕피자를 배달시켜 터핑 올리는 그 바닥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사실 금방 타거나 금방 씻거나 미국피자 같은 경우는 배달하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많이 안 쏠리잖아요 걔네는 좀만 해도 그냥 다 쏠려버려요 거의 400도 이상 이 안에서 1분 30초 안에 피자가 다 만들어져요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이거 밖에 빼놓을까요? 네, 시키면 되니까 어, 여기다 측면에 해놓을게요 정환이랑 그 문어, 문어 네? 이거 뺄게요 구워볼까요? 문어 대면 한번 구워봐요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좀 버리고 아,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진짜 잘 안 됐냐 두진아? 야, 난국이다 난국이야 와, 이게 또 밀리네 뭐가 아, 이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? 떨어지지도 않 안 돼 안 돼 진짜 어떡하냐 아, 깜짝이야 피자를 내일 못 팔 것 같은 느낌이 아, 깜짝이야 피자를 내일 못 팔 것 같은 느낌이 아, 큰일 났다 피자에 피자에 정말 몰두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와, 이게 진짜 약간 패닉 상태가 오더라고요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, 천천히 스테이 티스테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리액션 타임 타이틀 스테이 이리 좀 이 리액션 진심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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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나왔다. 우리 하나씩 먹어보죠. 나이스 나이스. 야 된 것 같아. 새우 나 먹어봐. 아 근데 맛있다 진짜. 와 항생이 있네. 주문 들어오면 잘할 수 있겠네. 좀 충분하다 봅니다. 두준아. 네. 이거 쌈을 내리고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걱정되거든요.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. 삽 빼면서 모양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피자 굽는 영상을 찾아보다가 잠이 들었는데. 살살살살 빼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. 그게 도움이 됐어요 오늘.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. 아직 한참 멀었지만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됐어요. 응? 이렇게 됐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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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한 10분, 15분 정도 지연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보세요. 아이엠쌤입니다. 배달이 너무 밀려가지고요. 한 15분 정도 늦어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엠쌤입니다. 네, 저희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.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? 어, 받았다고요? 네? 어, 받았다고요? 어, 지금 받았다고요? 전화 잘못 온 거 아니냐? 감사합니다. 어, 그러면 되게 맛있게 드셔주세요. 네, 맛은 좀 어떤가요? 네. 아, 그래, 또 이게 원래 화덕 피자다 보니까 약간 원래 탄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. 그래도 예,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주문 시켜주시면 더 한 번 신경 써서 보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야, 괜히 도착했는데 전화해서 너 욕먹었지. 피자 탔다고. 네, 피자 탔다고? 원래 화덕 피자는 탄 게 아니고 그때 그게 약간 있어야 되잖아. 아,geons &inghamzw 여기 이렇게 한국어로는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. 그런데, 이 한국어로는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. 하지만, 이 한국어로는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